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자 위도우메이커 갑시다 솔져는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야 트러블 메이커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트롤메이커죠 트롤 트러블 메이커라니 무슨 소리예요 자 갑시다 힐러있고 얘는 근데 얘는 뭐냐 얘는 탱이냐 얘? 어 탱이고 얘가 디바잖아 그치 디바 진짜 생긴거 진짜 자세 정말 어 이상해 뭔가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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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애 있고 아 얘 한국인 캐릭이야 디바가? 디바가 한국인 캐릭터였어? 통화나라고? 진짜야? 진짜 우리나라 캐릭이야? 아 그래?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보이는게 저렇게 보인다는거야? 이런 이런 막 분홍색 막 이런거? 아 진짜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야 앞에가는 애들 뭐하고 나를 잡냐 진짜 어이없다 어 야 방금 얘 잡은 애 있잖아 쟤도 늦게 온거야 앞에가는 애들 안잡고 나를 잡아 어 뭐야 이게 안죽네 저기나 살았어요 저기나 살았어요 나는 들어와야 돼 으으 제발 좀만 그렇지 거점은 내가 점령하겠네 함께하겠나 내가 거점은 점령하겠다 날 막아봐 아니 왜 써봐 이것도 너 앞에 보시지 야 여기가 스나 자리가 안맞아 스나를 하기에는 부적절해 너무 골목골목이어가지고 넓은데서 스나하기가 힘들고 근접을 많이 만나네 여긴 안돼 스나 안되겠어 간다 자리가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야 어 그러니까 여기가 스나 할만한 각이 안나오네 스나 각이 안나오네 스나 각이 안나오네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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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종먹어 뒤져 그렇지 깔끔하잖아 게임 좋아 위조로 오겠다 온다 가야돼 그렇지 이거지 이렇게 도망가는거야 게임을 어 좋았어 어 판단 좋았죠 화물을 옮기는 중이다 화물을 옮기는 중이다 기간이 Ẽ 탓 기간에 기간에 전부 오나맍 위주로 안나오면 누구야 굳이 최종농 위멍 뿌 아 이게 엥 에세 좋아요 탱커들이 아주 자리를 잘 잡았네 좋아좋아 밀고 밀고 가자 밀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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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위에 수나했어 위에 수나 아 이거 죽네 어 이거 죽네 어우 귀찮아서 안하는거거든 어 디바 궁이 근접해 있는 애들 아군도 다 죽인다고? 어 너는 뭐하냐 어디갔냐 어 야 이새끼 뭐 안죽어 야 우어어어 얘네 뭐야 우어어 쟤네 뭐야 어..야..시시하게 봤는데 시시하게 보고있었는데 저걸 들어오네 아아아아 어 이제 군가능해 이제 군가능해 저기 위에다 포탑 만들어두고 이제 기다리고 있네 어.. 이것이.. 나의 저주.. 적포타민 아니 무슨 1인공을 쓰고있어 이씨 개같은 것들이고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어어어 갑시다 자 궁들어간다 궁들어가 이제 뭐야 훔쳐두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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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 위에 포탑이 있어가지고 이걸 궁을 돌다가 뒤질필이요 그냥 궁 돌다가 죽을필이야 약간 궁을 돌다가 죽을필인데 약간 궁을 돌다가 죽을필인데 체력도 없네 어 어떡하지 어..치료 힐 좋아 큰일났네 이거를 어디가서 돌까 오케이 포탑 파괴 그렇지 그렇지 야 쏠가 인정 이거 캐리 인정 그치? 저거를 부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저기로 이동을 한거야 좋았어 좋았어 야 전진한다 전진한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내가 여긴 지킬게 좋았어 좋았어 계속 가자 저거 디바 기술인가요 저게? 어 이제 이제 가도 되겠다 으음 어디서 어디서 깝치고 있어? 어 좋아좋아 치료 먹고 어 어 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한국 캐릭터가 꽤 세네 블리자드가 그래도 우리나라한테 감사할 줄 아네 어 한국 캐릭터 세게 만들어놨네 어 야 이건 또 이건 또 어떻게든 뚫어내야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지 궁순놈 잡았구 털에 부서꼬 솔직히 이거 내가 내가 마이키리이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 ц엑 이건 진짜 내가 다한다 게임 진짜로 야 이거야 와 애들이 아무도 부수질 못하는거야 누군가 잡아줘야되는데 됐어 이건 해줘 진짜 아 어 여기 맵 개지랄같애 진짜 어 가자 애들아 야 야 조금만 더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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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시간 연장간다 내가 봤을때 추가시간 깰수있어 깰수있어 간다 야 간다 갈수있어 애들아 갈수있어 애들아 갈수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발 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진짜 우리팀 애들 자격이 없어 내가볼때는 아 아 진짜 뭐하냐 아니 터렛을 몇번을 부숴 내가 이거 이거 하기전에서도 기가 막히게 했었어 내가 게임 이거 하기전에서도 내가 이거 하기전에서도 내가 터렛까지 부숴었잖아 아아 완벽했었는데 이걸 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총대 개맸는데 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재밌는 게임 하나 나왔네요 이정도면 유튜브 업로드할만 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토르비용 갑시다 음 나방이 왔네 나방이 탱이 없어요 조졌어요 우리팀 탱 없네 우리팀은 괜찮아 근데 어차피 어 티바 있네 그리고 어차피 내가 지을거니까 망치로 지을거니까 괜찮다 어 수비다 적절하네 지금 여기다 싶으면은 음 음 가만있어봐 내가 봤을때는 음 여기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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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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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렇지 좋았쓰 애초에 망치만 들고있자 애초에 망치만 들고있자 애초에 망치만 들고있고 제 고장날려고 그러면은 수리하러 갑시다 자동차 막기 자동차 막기가 이렇게 돼있었네 자동차 막기가 이렇게 돼있었네 여쟈 엉 ע 엉 어어 체력당붓 어 뭐야 벌써 부서졌어? 지리네 어 잠깐만 어어 이게 아냐 어어어어어어어 아 어 근데 얘는 뭐야 근접무기야 뭐야 저거 어어 아 두명이나 있네 야 사인이 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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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해야 됩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뭔가 이상이야 뭔가 위치가 어 일로 갑시다 자 이거는 빠르게 여기다 지어 아이 안되겠다 얘도 뭐 쉽지 않아요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오 좋아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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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재밌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 빨리빨리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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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같은거 주라 어 저거하고 딱 Q 누르려고 했는데 어 저거하고 딱 Q 눌렀으면 저는 돼지밥을 준다니 무슨소리에요 사람이 어떻게 돼지밥이 됩니까 어 어 돼지밥된다 돼지밥돼 어 어 온다 온다 샷권싸 샷권 그렇지 그렇지 야 야 어 장전 장전 장 장 장 어 디바 아 디바 전혀는 탈출했구나 어 어 어 아 내가 쟤가 있긴 해 간거였는데 아 아 그렇구나 어쩐지 아 내가 쟤가 없어주면 저렇게 무리하게 안했거든요 쟤가 앞으로 가더라구 아니 이 개 이 개돼지가 이게 어 돼지가 어 돼지가 자꾸 배가 고픈가봐요 돼지밥만 주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리퍼만 안하면 이렇게 돼 진짜 게이밍이 리퍼만 하라는건가봐 오케이 어 또 어디 돼지온 돼지온 돼지소리나 어디여 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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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이거 여기가 지 맛집이네 이 자식이 이거 야 일로와 통알이 없었어 하아 야 야 야 야 야 야 여기다 여기여기 괜찮아 여기 진짜 여기 괜찮아 여기 괜찮아 파 labour 빠르게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더 빠르게 그렇지 왔어 왔어 들어와 봐 올 수 있으면 와봐 오면 죽는다 이제 집神 이제 오면 내가 다 막을 수 있어 오면 내가 다 살 수 있어 오면 진짜 내가 다 막을 수 있어 이건 내가 이건 정말 내가 다 막을 수 있어 자 이때까지 했던거 내가 다 캐리 간다 그렇지 돼지새끼야 임마 안되지 임마 너 임마 돼지 임마 안돼 임마 되겠니 돼지야? 안되지 돼지야 안되지 좋아 어 그러 보니까 가만 있어봐 이거 이거 강허부 나 이거에요 지금 어어 어 어 안돼 내껀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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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억 어 얘는 뭔가 포탑이 부서지면 뭔가 정체성을 잃은 것 같아 무신노 캐워크랄 어.. 돼지새끼 저거 분명히 나 하이라이트 희생양이야 내가 봤을때 아니다 아..잠깐만 이 장면은 하하하하하하 아니 야 아 이게 아 저 두명 죽인게 하이라이트라고? 진짜 아 진짜 게임이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계속 만드네요 가만히 있었으면 하이라이트 안줬는데 하하하하 아아..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... 음 인기맛집 갑니다 있어봐! 인기맛집을 이제 어? 내가 사람들을 먹는 방송을 할테니까 이제 일단은 니퍼 어 애들이 전체적으로 레벨이 높네 이거 뭐 스킨인가요? 스킨이 근데 왜 이렇게 낡았어? 뭔가... 군인 컨셉이긴 한데 조금... 털에서 땀내날 것 같은 약간 느낌이다 내가 안 배운 것도 있어서 참 다행이야 5 4 3 2 1 거점을 점령하십시오 2 2 2 2 2 2 2 2 2 3 2 3 2 2 3 2 2 2 2 3 2 2 3 3 2 3 4 어디서 번지를 띄고 있어 멍청한 자식이 2 2 2 3 4 4 4 4 4 4 5 4 5 5 4 5 5 5 5 5 5 8 9 10 10 10 10